차원이 아니고 그냥 쓰남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책의 최초로 ai가 각본을 짜고 ai가 만든 ai 영화를 영국의 독립상영관에서 하려고 하다 여러분들 무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반대가 6월 20일자입니다. 영국에서 작품명 마지막 시나리오 작가 이걸 여러분 상영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이 프린스 차일스 시네마 여기 있어요. 이게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여기 보시게 되면 영국 소호에 있는 프린스 차일스 시네마는 채치 pt가 창작한 영화 마지막 시나리오 작가를 세계 최초로 상영할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반대가 대중의 반감과 우려가 확산되자 이거 공병호 tv에서 알렸습니다. 이게 6월 20일입니다. 그다음 며칠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7월 9월 7일자입니다. 에이아이 영화제의 출품작이 천평 이상이 접수가 됐다. 에이아이 콘텐츠가 폭발하고 있다. 막을 수 있다고 해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6월 10일자 사람들이 막았는데 9월 7일 날 여러분들 에이아이 영화제에 천편 정도가 몰린 겁니다. 한 인공지능 국제영화제에 천편 이상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에이아이로 만든 오리지널 단편 영화 작가를 위한 콘테스트다.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9월 7일 날 이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이게 6월 10일이고 이게 여러분들 9월 7일입니다. 9월 7일인데 그런데 한국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주관해 가지고 에이아이 영화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이아이 국제영화제 KAIFF 10월 25일 날 킨텍스 2차 전시장 6A 홀 대한민국 에이아이 국제영화제 경기도가 여러분들 주최하는데 작품이 여러분들 얼마나 몰렸는가 하니까 3천 개 이상 몰렸을 겁니다. 이게 앞에 좀 빠졌네요. 빠졌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 3천 변 이상 정도가 작품이 이번에 몰린 겁니다. 생성 에이아이 전문기인 딥브레임 에이아이와 기술협력을 통해 기술심사도 진행한다. 앞에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3천 편 이상이 몰린 겁니다. 이번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에이아이 영화제 그게 9월 15일자인 겁니다. 9월 7일 날 천 편 9월 15일 날 삼천 편 6월 10일 날 상령 거부 그냥 써남인 겁니다. 그냥 적응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무슨 좌파니 우파니 뭐 고민해봐라 관계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할 수 없는 자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랠리 엘리슨 여러분 오라클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젠슨 왕을 만나가 제발 여러분들 gpu 좀 더 달라고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하고 랠리 엘리슨 여러분 회장이 주도해가지고 ai 데이터센터가 워낙 폭주하니까 전력수가 워낙 많으니까 3기의 여러분 소형 모듈 원자료를 자체적으로 뭡니까 데이터센터의 건립에 가 여러분들 정기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은 뭐로 연결됩니까 불과 여러분 두세 달 만에 그냥 ai가 만든 콘텐츠가 장작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거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강구 하나 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소개되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은 제목처럼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내용을 인별로 이런 주요 인물들로 정리한 건데 그 내용 가운데서는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 이제 미국 서부에 애리조나주를 구석구석 탐방한 그런 기록물인데 마치 여행기처럼 사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우파란 누구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뤘는데 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좌파적 사고에 왜 열강하는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듯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3부는 세상 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참 이렇게 잘 살아내야 되는데 워낙 여러분들 걸림돌도 많고 악당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втор고